하... 오늘 방송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였어 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쌈 응 야 그 저 병신같은 채팅 치는 새끼 싹 다 블랙돼요 지금 네 좀 올려보면 있을거야 어 야 지리네 오우 음 갈비 지린다 어 어후 와 미쳤다 이거 김치찌개 한번 맛좀 볼까? 김치찌개 여기가 맛있다는데 완전 묵은지에다가 오 고기도 삼겹살 넣었네 한번 먹어볼까 음 맛있네 음 음 쌈 드려요? 아니 드디어 태훈이 형의 야외가오를 볼 수 있는 거야? 버섯 버섯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거빛 음 좀 나가주세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이거 받아내고 켜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 정말이지 아이고 한참 고맙다 이별께 갈비? 돼지갈비에요? 아이고 우리 차차가 또 2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 풍선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아 근데 나 얘기도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질리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사람들이 바뀔 것도 아니고 내 현실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생존권 나의 어떤 생존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얘기한다고 그들이 바뀔까? 아니라고 봐 오늘은 비생산적인 그래서 저런 채팅들은 싹 다 그냥 블랙을 때리든지 해가지고 좀 나가주십시오 정중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없게 들어와가지고 말같은 소리들 하지 마시고 좀 나가주세요 저는 이것도 먹고 이제 또 게임 방송도 해야되는데 자꾸 힘 빠지는 그런 개병신 같은 채팅만 치면은 제가 반응을 해줍니까? 뭐랍니까 좀 나가주세요 좀 꺼주세요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좀 그런데 꺼주세요 오늘만큼은 분위기 못 맞추고 혼자서 막 이렇게 튀려고 바락을 하십니까? 나가주세요 입이 아파가지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아 근데 여기 진짜 맛있네 제가 좀 질렸어요 질렸어 좀 살펴주라고 얘기를 하고 안 써면 방송을 안 하겠다고 내가 폐악질 부린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폐줍달 줍달이 어서오고 줍달아 고맙다 그래 철어지는 못할 망정 너무한거 아니냐고 아 우리 또 살쪼기가 백개를 너무 고마워 아니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러냐면 족같아요 솔직히 뭐가 족같냐 나도 오프닝 길게 하고 싶지 않고 컨텐츠 위주로 짤막하게 스피디하게 좀 뭔가 그 어 뭐라 해야지 지루하지 않게 루즈하지 않게 뭐뭐 성 있게라 그러지 그거보고 어 어 아 나 단어가 안 떠오르네 어 그렇지 효율성 있게 진짜 아 우리 또 탕탕인데유님께서 200개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이제 좀 그렇게 효율성 있게 나도 그렇게 가고 싶지 나도 내 마음이 그런데 오늘 방송 재밌게 하고 뭔가 좀 그래도 저 켜가지고 했는데 어 씨 딱 보면은 나 진짜 유도 안하면은 풍선을 못 받아요 그냥 유도를 해야돼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지 않으니까 행가이 감사합니다 백개로 닥쳐 감사합니다 닥칠게요 네 그래서 그런거니까 너무 막 그 이 새끼 돈에 미쳤네 막 이러지만 나한테 왜 헝그리 정신을 강요해 이 시발새끼야 응 아니 매일같이 7시간 방송하는데 방송키면 무조건 7시간 무조건 나는 확정적으로 해야되는데 그 시간동안 아가리 터는게 쉬운줄 알아? 저렇게 어떻게 저 남에 대해서 공감능력이 없냐 응 오빤 머리에 후추 왜 뿌렸냐 감사합니다 응 내가 오늘 심각해서 솔타이밍이 없었어 응 너가 오늘 심각해서 솔타이밍이 없었어 응 데미안 네 말도 맞다 그 말도 인정할게 아 우리 또 육재가 또 백재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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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밥맛이 되게 너 좀 집요하네 살초기 청 나오면 갈비 사주냐고 와 그러면 근데 청 나오면 갈비 사주냐고 응 응 와 사줄게 남자 둘이 다 칙칙하게 뭔 얘기하겠냐 근데 어우 코트형 어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어우 너무 보고싶었어요 응 그래 살초기 맞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에바지 응 뭔가 이게 좀 흐름있게 왔으면 좋겠어 뭔가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표현 잘 못하겠다 응 응 어색할 건 없어 나는 밥만 먹고 헤어지기에는 좀 그렇지 응 주주총회 좋다 그래 그래 내 방송에 기여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한번 내가 좀 만들게 그런 자리를 진짜로 응 주주총회라고 하면 여러분 개미들 말고요 개미들 말고요 주식으로 표현하자면 개미들 말고요 어느 정도 좀 저 네? 공험도가 있고 응? 그니까 내가 딱 세 명 얘기할게요 폐줍달 생닭코트 어? 화살촉 비빔까지 비빔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거지 그죠? 아우 듣도 보도 못했는데 별풍선 아이 주주총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코트님 어 누구시더라 아 저요? 어 저는 어 어 닉네임이 어 할망처추 꺾기입니다 어? 할망처추 꺾기? 어우 저 팬가입도 하고 그랬는걸요 저 채팅도 자주 쳤습니다마는 아 처음 보는데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주주총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좀 우리끼리 그게 있어야 돼 흠 유대감이 좀 쌓여야 돼 존묵질하는거냐고 그런거 할 필요가 아니 그게 아니라 주주총회라고 하면 존묵질 아니냐 어느 정도 기여도와 공헌도가 좀 있으면서 방송 최근에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초대를 해가지고 음 뭐 부페라든지 이렇게 좀 한번 싹 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레크리에이션도 좀 하고 어 그런거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에저테인먼트 갤럭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아 뭐야 그게 존묵질 아니냐고 그러는데 정모하면 존묵질인거야? 하하 뭐 그래가지고 뭐 방송하면서 내가 존묵질이라는거는 그거는 봐봐 그렇게 모였어 모였는데 내가 그 다음날부터 행동하는게 이상해 갑자기 폰 보면서 어 살초아 카톡 봤어 지금 음 내일 어디 카페 앞으로 4시까지 모이세요 이런게 존묵질이지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는거 그게 존묵질인거지 그 지랄은 안하지 공식적으로 방송 켜놓고 하는 그런걸 이제 주주총이라고 하는거지 존묵질이라는 것은 진짜로 완전히 지인으로 지내는걸 말하는거잖아 나는 그건 안해 음 바이크 단톡? 바이크 단톡은 그렇지 하나의 존묵질인거지 근데 내가 방송에서 안하잖아 음 하나의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취미를 즐기는 것은 이제 동호회활동이라 그러지 존묵질이 아니라 음 바이크 탈 때만 딱딱 모이고 아닐 때는 연락을 안해요 음 음 아 이거 좀 저저 엇가들 좀 적당히 합시다 바이크 단톡 방에 어떻게 존묵질입니까 동호회활동이지 존나 건전한 동호회활동이지 소어 음 um 음 음 음 맞아 그 엇가들 좀 그 만들어지고 nem 나 흰볍에 돼지갈비 노른자에 찍어 얹어 드셔주세요 아 100키로 넘어요? 돼지 새끼다 나는 방송하면서 이게 스트레스도 있고 어느 정도 삶의 균형이라는 게 남들이랑 완전 다른 올빼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100키로가 넘어가는 거지 당신은 정말 돼지 새끼네요 1414개 싸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돼지 새끼시네 관리 좀 하세요 사회생활 하시려면 저야 인터넷에서 사니까 상관이 없어요 주 서식지가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당신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란이 노른자가 없는데 계란 그냥 야무지게 한 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소고기집 갔는데 맛이 별로였다고 하면서 억가하는 새끼가 하나 있더라고 진짜 병진 제끼인 게 고기를 족같이 구워갖고 고기 처먹을 줄도 모르는 새끼가 그렇게 가성비 좋은 소고기집 찾기가 힘든데 그런데 가가지고 맛이 있네 없네 이지랄하는 거 보니까 진짜 비장탄 말이없더라 방송 전에 그 글을 봤는데 머리 감고 머리 말리면서 그 글을 봤는데 존나 쌍용 마렵더라고 그냥 참았어 그냥 아유 변신이라고 말지 랄표야 인간의 한우마을이 맛없댄다 주말에 웨이팅만 기본 1시간 반이 걸리는 집인데 말 알아야지 병신새끼야 이게 살로 보여? 아니 아니 이건 지식이야 이게 살로 보여? 이게 살로 보이는구나 너네는 이게 살 같아? 이거? 이거 지식이야 이게 지식이라고 지식 너 오지마 그냥 유해물질 외계인이 와서 지식 넣어봤구나 그거 다 똥이야 미친새끼야 응 아니야 빅천배는 맨사회원이냐고 관자놀이 실룩거리는 거 귀여워 뽀뽀 여기 깜빡이 아 갈비 진짜 맛있다 난 삼겹살보다 갈비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밥이랑 먹을때는 응 갈비는 달달하잖아 인천 사는 사람들은 화로구이 화로구이라고 알걸? 부평이라든지 이런데 건너갈 때 보면은 존나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 디자인이 약간 황토색 느낌에다가 그 항아리 같은 거 막 그려져있고 폰트는 약간 궁서체 비슷하게 돼가지고 화로구이 해가지고 막 2층 3층까지도 와있고 바베큐 광장 이렇게 해가지고 응 안에 테이블 안에 엄청 넓고 거기 가서 밥 먹어본 사람도 알겠지만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치미도 주고 그러잖아 거기야 그 집이 사장이 한 명이래 존나 대박나대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체인점 차리는 거야 연식점을 하면 그런 데서 살아야 돼 그런 저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달에 한 번씩 그냥 수금만 하러 딱 다니는 인생 골프치고 여행가고 재미가 없으시네요 새벽이라서 마탱이가 가신 건지 대가리로 생각을 하고 친 드립인가요? 제가 BJ가 아니라 시청자였다면 그딴 드립을 안 쳤을 거예요 두피 문신 안 했어요 아 근데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그 큼지막한 삼겹살 그거는 알맹이는 딱 두 갠가 세 개밖에 없었구나 그래도 이 김치찌개 맛있는 게 김치가 엄청 묵은지네 제대로 풋고운 풋고운 김치찌개네 먹을만 하네요 음 2만 6천원, 8천원 근데 형은 낮에 자니까 새벽에 먹어도 사람 찌는 거야? 이 시간쯤 먹으면 이제 배부르니까 방종 시간대까지도 게임하고 또 그러면은 소화가 되지 형 안경 바뀌어 볼 생각 없어? 뿔테 쓰고 싶어 뿔테 뿔테 좀 알아보러 갈까? 아 집에 안경이 너무 많아 그 안경이 제일 잘 어울리실 겁니다 또 뿔테 쓰면은 양현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우리한테는 점심이야 근데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급하게 먹으면 또 체하니까 나는 이게 아점이에요 아점 음 음 형 그냥 급하게 먹고 활명수 하나 때려 그럼 쏙 내려감 해봐 흐름이 좀 무뎌지더라도 천천히 먹어야지 신기한 게 내 삭발을 지금 다들 적응했다는 거야 원래 걱정했는데 원래 걱정했는데 싹 바라 쳤어요? 머리가 어째요? 쳤쬐요? 하면서 방송 적응 못하고 계속 응 자기 할까봐 머리 길나면 이제 엄청 오래 걸리겠지? 이제 뒤져도 석발 공약은 안해야겠다 이제 뒤져도 석발 공약은 안해야겠다 뒤져도 석발 공약은 안해야겠다 조일수가 뭐라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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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연치 않게 아프리카 봤는데 여자 BJ들이 씩씩하게 밖에 나가서 캠핑카 직접 계속해서 캠핑카 직접 계속해서 여기저기 여기저기 노지 캠핑하러 다니고 이런 거 보니까 졸라 캠핑 마렵더라 아침에 낮에 그렇게 하던데 음 음 음 아침에 낮에 그렇게 하던데 음 음 음 음 내가 사서 내가 이렇게 꾸미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사서 내가 이렇게 꾸미고 하기는 좀 그렇고 혹시 합방하실 생각 있으세요? 해가지고 캠핑 한번 해보고 싶다 음 음 음 음 쪽지를 한번 보내볼까 생각 중이야 아 바이크는 못 팔지 바이크는 7월 말에 내놓을 거야 다른 바이크 기변할 거야 음 약간 건당같이 생긴 애 있잖아 아프리카 트윈 걔 2300 정도에 넘기고 음 음 날 정해서 캠핑카 렌트하고 바리방송처럼 캠핑가는 과정부터 즐기는 과정까지 찍으면 안 되나 한천만원 더 드려가지고 이제 KTM 슈퍼듀크 1290 KTM 슈퍼듀크 이거 타야지 대폭권 아저씨가 타더라고 음 할리는 죽어도 타기 싫어 전자장비도 없고 엔진열 존나 심하고 소리 빼면 시체인 바이크 아 할리는 진짜 별로야 불편해 어깨 여기까지 먹자 오케이 여기까지 먹자 숙식하십니까 많이 먹은거야 근데 이 집 갈비 잘한다 갈비 악념이 고기 속에 싹 다 배어갖고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네 굿 다 먹었습니다 음, 다우 잘 먹었다 정말 맛있네 어우 저 개 잘 먹었어요 R3, 닌자 400 다 괜찮지 MT03, 듀크 400, 듀크 350 다 괜찮아요 자 이제 담배 한대 피고 담배 한대 피고 담배 한대 피고 흠흠흠 아니면 오늘은 그냥 약발방을 할까요? 공포게임이지? 아니 공포게임 아니야 그래 약발방 가자 어차피 6시까지 방송이라면은 게임방송하기엔 좀 시간이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흠흠 흠흠 폴가이지로 풍 채워야지 그 풍 네가 쏘는 게 아니잖아 이 자식아 네가 쏘는 게 아닌데 폴가이지로 풍 채운다고? 건방진 놈 오케이 약발방 갑시다 호unci проверubs 자 상 일 웅 그 흠 뱉 뱉 감사합니다.